. 힘이 들어서. 근데 이 사주가 남자의. 그 로키 없어요.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남자 밥을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주가 못 된다 이 말 하는 거야. 네. 이 사주는 혼자 살아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. 혼자. 그것도 뭐 혼자 살면 잘 산다 그 사주가 아니야. 혼자 살아도 내가 또돌이 인생 한 군데에서 정착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무녀가 정착 못하잖아 그래서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. 우리 무녀가 그렇게 살잖아 언니 사주가 이 사주야. 만약에 언니가 결혼하고 살았다면 언니는 매일 울면서 살아야 될 사주야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신랑도 있고 자식도 있게 보여. 네네. 그치? 네. 그러면 언니는 최악의 이 화가 이 화가 정신병자가 따로 정신병자 아니에요 우리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제 다 여기 대한민국 사시는 분들 치고 정신이 맑은 사람 없다고 봐. 그런 거. 근데 언니는 따불해 따불.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다.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데 내 칠 년 전부터 더. 곧 칠 년 전부터는 인제 내가 진짜. 집에 가장 아닌 가장이 돼서 내 몸에 지게를 진다고 그래야 되잖아. 지게를 지고 살아야 된 그런 운명의 장난 같은 여자 비루는 여자 사주입니다. 신랑이 몇 년 전에 다치부터 좀 더 힘들어지긴 했어요. 한 곳에서 일을 못했고 조금 일하고 나오면 또 술 먹고 그런 식으로. 예. 술을 먹을 수는 있어. 술을 먹을 수는 있는데. 그 뒤 감당에 책임이 안 되잖아 지금. 지금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 네. 대한민국 술 안 먹으신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. 근데 이분은 술을 드시기 전에도 아니 사고 나기 전에도 아까 칠 년 전부터 집안에 우한이 끓였다고 했잖아 네. 사고 나기 전에도 이 분은 술하고. 안 아주 친한 어 사람이었다는 거지 뭘 아예 신랑이 그렇게 생동을 했으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.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 그 전에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어 술만 먹으면 남복해졌고 술만 먹으면 내 신랑 같지 않고 눈빛이 딱 변하면서 어 언니 폭행을 하고 애들도 폭행하고 집 다 때려버리는 신랑이다 이 말을 하는 거야. 네네 그래도 술은 먹어도 돈은 벌어왔다는 말을 하는 거야 때리면서 돈을 벌어왔다는 뜻이야. 네네 근데 사고 나면서부터 더 심하게. 이게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지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야. 아니 언니는 신랑이라고 사는 사람이고 네. 나는 점을 보는 무당이에요 언니가 말을 안 하면 나는 어떻게 점을 보라는 거예요 귀멍 튀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 좀 해 주셔야죠. 네 맞아요. 그래서 힘들어서 왔어요.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더 힘들어지셨겠어요. 신랑이 애초부터 좋은 사람이었고 가정밖에 몰랐다며 몰랐다며 언니 사고 난 사람을 어떻게 버려 애 아빠잖아 언니 신랑이잖아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래서 말한 거잖아요 결혼해서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어. 매일 맞고 살지 않았냐고 내가 물어봤던 거잖아요. 네네 술만 먹으면 그러니까 또 깨면 또 각사 쓰고 안 한다고 하니까. 근데 이 술을 일 년에 한 번 마신다면 그렇다 치지만 자주 마신다는 뜻이잖아. 응 근데 이 또 사고 난 뒤에부터는 아마 정신 머리 다친 사람 치고 휘중 없는 사람이 없거든 더 심하게 보인다는 뜻이야. 지금 안 사려고 나갔다가 좀 두 번이나. 그러고 또 들어와서 이러고 있으니까. 네. 언니가. 비룬의 여주인공은 맞아요. 네 그렇죠.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주눅 든 사람처럼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언니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 안고 답답하게 사람이 재는 것도 아니고 속 터져요. 응. 제가 정보로 온 게 처음이라서. 그랬어요. 그럼 내가. 미안하고. 미안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미안하고 왜냐면 굉장히 여기서 막 서른 끼치고 화가 나고 서른 끼치고 몸이 자근자근 아프고 신랑한테 매일 막 지근지근 받고 때려 맞은다는 뜻이거든. 네네. 근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나를 재는 건가 난 또 이런 생각이 들어. 그거는. 그러면 되고 그러면 나도 미안하고요. 근데 나는 여기서 그만 살아오고 싶어요. 왜냐면. 애초부터 그런 것을 안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애초부터 이렇게 하신 분이라고요. 그러니까. 40분 동안 다 나가고. 응. 근데 또 혼자 있다 혼자 있으니까 또 안쓰러워서 또 들어오긴 했는데. 또 보고 있으면 또 화가 나니까 그러나. 이럴 때는. 이제 언니가 지금 돈을 벌잖아요. 고생을 하고 나는 정신과 치료 좀 받게 하고 싶어요 이번에. 차라리. 나도 그냥 이혼해버려 나도 그딴 적 선택을 한 것 같은데. 한번 정신과 그 해서 술. 술 좀 못 드시게 그런 음주고 있잖아요. 중독 술 중독. 아 네 차라리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그게 나을까.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마음에서는 한편으로 버리자니 불쌍하고 살자니 미칠 것 같고 이러시잖아. 그렇죠. 응 또 애기 아빠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응 어디 가서 누가 또 뭐 얼어 죽지 않을까 굶어 죽지 않을까 누들이 남아가서 시비 걸어서 마저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들 거란 말이야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래 나는 와이프가 아니다 보니. 언니 맞은 것만 생각나니까 열이 받아서 막 충동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언니 사주가 너무 세. 응.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더라도 언니 이런 사람 아닌 이상 또 또 또 재혼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야. 그럴 땐 그래 차라리 정신과 치료 좀 크게 만든 것도 언니가 옆에서 봐도 아 정신과 있으니까 안시면 되잖아. 아 네 워낙에 너무. 순순히 들어갈 수련이 아닐 것 같아. 정신과에서 순순히 들어간 그 사람이 어딨어요. 딱딱 해가지고 딱 해서 입원시키는 게. 뭐 정신 그렇게 적게 하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사람 때린 사람이 나 정신과 치료받을게요 그런 사람이 어딨겠어요. 그냥 처음에는 말 한번 해보세요 언니 그딴 그런 성격에 이 사람. 정신 치료 안 받을 사람이라고 언니 혼자. 네네 그렇게 응 저기 하지 마시고요. 그런 다음에 안 됐을 때 이 방법 좀 써보자고요. 예 알겠습니다. 소리를 질린 게 아니라. 손님을 보다 보면 그래 언니가 처음이다 아닙니까 내가 괜히. 미안해져요. 응 미안해져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는데 왜 저 무당이 마취하던 건 당연하지만 빨리 써 마췄잖아. 그냥 전화번 안고 내내하니까 장난해 이 속을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 내가 무리했다면. 아니에요 아니에요. 이해하시고요. 네네.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네네 알겠습니다. 네.